안녕하세요. 저성공도 박문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나주 퍼스트짐에 왔는데요. 오늘 퍼스트짐 도장깨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주 퍼스트짐 안에 들어왔는데요. 깔끔하고 기다리시는데요. 나주 퍼스트짐 도장깨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도장깨기 이길 바랍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przygot기니라는 의상도 입니다. 첫번째는 한 박문호, 공유, 조용기, 진심, 에어홍땅의 영웅, 현대출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지난 4월에서 4일 Para서가 3일 정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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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의 북극 내 탈북의 블룸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샤크 뒤졌다 샤크 안 움직이면 뒤져나 안 아파 안 아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우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이제 나주 나주 퍼스트 팀의 시장님 한성화 선수랑 마지막 스파을 하고 오늘의 포장댕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갔지 잘라 네 잘 먹었습니다 이 시각 흠 다 먹었는 게 다 먹었어 다 먹었고 3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6 5 4 4 2 1 끝 이렇게 나주 퍼스트림 보장깨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제 이제 나주 퍼스트림 여러분들이 왔다 한성화 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